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모모를 가리키다. 말 그대로 모모를 가리키다. 두번째, 이유로 모모를 가리킨다는 것은 모모를 거론하다, 지적하다. 모모를 이유로 거론하다, 지적하다. 이유로 모모를 거론하다, 지적하다. 세번째, 모모를 시사하다. 모모를 나타내다. To show the truth or importance of something. 어떤 것의 진실이나 중요성을 보여주다. 모모를 시사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The hand of the clock. 그 시계바늘. The hand of the clock. The hand of the clock points to five. 다섯 시를 가리킵니다. Points to five. 다섯 시를 가리킵니다. She pointed to unemployment. 그녀는 실업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죠? Pointed to 뭐뭐뭐를 가리켰다. As a reason. 이유로 가리켰다. 즉, 이유로 거론했다, 지적했다. For rising crime. 증가하고 있는 범죄. 그렇죠? 범죄 증가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She pointed to unemployment. As a reason. For rising crime. The evidence clearly points to. 증거는 분명히 뭐뭐를 가리킵니다. Her guilt. 그녀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증거가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녀의 죄를. 그래서 증거는 분명히 시사해 줍니다. 나타내 줍니다. 보여줍니다. To her guilt. 그녀가 유죄라는 것을요. 좋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뭐뭐뭐. 뭐뭐를 가리키다라는 뜻이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를 거론하다 혹은 지적하다. 뭐뭐를 시사하다 나타내다.